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 달 20일까지 인천공항 안전사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안전사진 분야는 인천시민 또는 인천지역 대학교 재학생, 회사 임직원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또 안전포스터는 인천지역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. 심사는 안전사진 2개 부문, 안전포스터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6월 중 시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